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 먼저 기도 제목부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영원한 응답을 놓고 그 황무안 땅이 기업으로 상속되는 또 이 기업이 작품이 되고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2024년도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24, 25 영원이죠 영원의 응답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이루어질 텐데 기업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작품이 되고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먼저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의 지교회당을 놓고 그리고 고령 하나교회와 오직 복음 하나교회 그리고 생명샘 교회에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 될 우리 금톨 시대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지 각 선교사님과 우리 차세대 다민족 DCK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똑같은 응답을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방글라데시 사양에 박래희 목사님과 이미자 논사님 인도받고 있습니다 3월 5일까지 선교사에게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 사약자 훈련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3월 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직분자 모임이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금요 전도학교 전에 모이게 됩니다 매월 주일이 끼어 있는 1주차에 직분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2주차에는 우리 구역장 모임이죠 장노님들과 구역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성장학교가 지금 교회 계단이나 로비에 붙어 있는데 3월 10일부터 12주차에 걸쳐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다리 목사님께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 나는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겠다 나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제를 바꾸는 이 훈련 속에 항상 있겠다 목사님 당신의 결단이시죠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훈련을 좀 제대로 된 마음가짐으로 정말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무장을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이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영육관에 질고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회 때 같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 아픔, 통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 보면 알잖아요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든 그런 고통들 단순히 그냥 병에 들었다가 아니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통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야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병마와 24시 싸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이제 그 고통을 이제 감내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증거 가진 증인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전쟁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을 읽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뭐 대가나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대접을 하는 거죠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11절이죠 누가 말을 하려면 내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마음에 딱 담으시고 오늘 특별히 3일절이죠 공휴일인데 정말 내가 영적인 독립을 해야겠다 우리 렘너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죠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그리고 오늘 3월 1일은 봄입니다 봄 영어로는 이제 스프링이라 하죠 이 봄은 오늘은 굉장히 추운데 우리말로 치면 왜 봄이냐면 겨울동안 탁탁한 그 겨울땅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하죠 겨울잠을 자던 많은 그런 곤충이나 벌레들도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 봄입니다 봄 현장을 본다는 거죠 영어로도 솟아오른다 스프링처럼 팍 튀어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지만 말씀은 부족하지 않죠 제가 부족하지만 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아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로서 전쟁을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뿐이구나 라는 사실에 증거가 진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 배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감남산에서 40일 훈련하시고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입니다 소수죠 다락에 모여서 열한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삼천 제자가 모이고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설교를 받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온 교인이 교회가 온네스되어서 기도하죠 기사와 표적 나타납니다 온 성도님들이 내 재산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통용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온 뇌스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이걸 적용하면 선뜻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신 분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나교회가 이제 재산을 서로 통용하자 하면 할렐루야 하고 저는 좋아요 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의 작은 감동이나 감화 정도가 아니라 이 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단순히 그냥 내가 오기로 혹은 순간의 그런 결단으로 한 게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도와 성교를 놓고 내 재산을 하나님께 내놓은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참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많이 붙이시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정시 기도 시간에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 기도 시간에 자세히 주목하여 봤을 때 이 불신자나 혹은 대상자 내 전도를 기다리는 훗날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 정말 이 세상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필요한지 기도 시간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 일로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일을 이뤘구나 그때 또 올바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5천 제자를 붙입니다 3천 제자 이후에 더 큰 역사로 보내시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이 이유만으로 법정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아가요 잡아갑니다 사두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이 법정에서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으로서도 없다 이 말을 하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하는 기도예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집 초막을 세게 지어서 집 초막을 세게 지어서 같이 살게 하겠다 이런 엉뚱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40일 훈련 속에서 기도로서 완전히 각성이 된 거죠 각성이 된 거죠 법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풀려나서 한 기도입니다 위협함을 굽어보시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낳게 이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표적과 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되게 해달라 이 이후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또 성령 충만이 또 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도하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장에는 없어요 5장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고 아나니아 이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서 여러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행정들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때 좀 소동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전무해야 되겠다 깨달아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이 많아지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핍박했던 그 제사장들도 이제는 이 기도의 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스테반이 또 우리 잘 아는 설교를 7장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스테반이 설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죽이려고 도를 들어 던지죠 스테반은 숭교하게 됩니다 숭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에 서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특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배경삼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번에는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고 이번에 법정에 갔다가 이번에는 집사님들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하고 이제 세대반 너 순교할 차례야 사마리아로 가시고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시고 아닙니다 이 이후에는 바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메색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울이었죠 당신은 사울에게 다메색에서 나타나셔서 완전히 꼬꼬라지게 만들고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집가의 유다의 집으로 가라 거기 기도하는 중에 있다 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바로 후대사에게 이제 바울이 뛰어든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38년 된 중붕변자를 이렇게 세우고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이런 역사들이 쭉 진행되는 거죠 현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도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안테나가 서로 통하듯이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끼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방인이죠 결국은 만났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보자기 내려와서 잡아 먹으라고 못 먹는다 먹으라 안 된다 세 번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네가 못 먹는다 하지마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못한다고 하지마 그 말씀 순종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께서 또 내려오십니다 다녀오니까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네가 어떻게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냐 베드로가 또 다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회심한 척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가오면 잡아서 죽이는 줄 알고 근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 데려와서 1년간 팀사회를 합니다 성계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비로소 이 지역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우리 상인동에서 이 상인동 지역 모든 주민들이 비로소 하나교회의 사람들이 하나교회의 성도님이 그리스도라 일컬어주는 그날까지 이 기도 배경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뿐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전략과 여러가지 살아와 오셨던 패턴들 또 문제를 해결했던 여러가지 경험들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싸움이 부족한 사람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도의 흐름 이렇게 보시듯이 이렇게 보시듯이 조용히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이죠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고 하셨죠 이 역사들이잖아요 기도로서 만남이 만나지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고 법적에 섰는데 풀려나게 되고 병자가 치유 안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장 핍박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절대 제자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장노님들이 세우신 거예요 이 당시에 목사님들 다 목이 날아갔습니다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 드디어 제자들이 섭니다 교회 내에 전도와 선교 세계보건을 결단한 목숨 건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 11장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13장에 인류 역사상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닌 첫 번째로 선교사회를 감당한 그 5일 1조 팀들이 일어나게 되죠 당의장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팀이 되어서 교회를 한 3년 비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본교회인 에루살렘을 도울 만큼 하나님의 경제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 목회자가 교회를 한 3년 비워도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후대들이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제자들이 서게 되죠 그래서 무영고 지역을 마음껏 파고들 수 있는 겁니다 16장의 빌리뽀 지역에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17장의 데살루니가 지역에서 야손을 만납니다 18장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죠 19장의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안수를 받은 한 12명 정도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한 12명 정도와 자꾸 핍박이 일어나니까 두란노에 따로 제자를 모아서 한 2년간 이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이 복음을 듣는 전혀 우리 교회하고 한 게 없는 지역의 제자들이 이제 이 팀들로 말미암아 발굴이 되어지고 그 현장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 지역을 복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비밀팀들이 지역 전체를 순회하면서 20장부터 28장까지죠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주일날 받은 말씀 우리 기관에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각자 현장에서 받는 말씀들 또 우리 토요일 본부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만 7개나 되잖아요 권찰의 메시지 받으시죠 수요의 배 또 기도하에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기도수처럼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나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연령층에 관련된 메시지를 듣고 싶다 우리 단체로 너무 많아요 30년 이상 된 메시지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이 응답을 그대로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보그마의 요원들 로마서 16장 일꾼들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다락방으로 팀사역으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캠프로 이어지는 거죠 물론 분석도 하고 또 잘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돈도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역사는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나 이제 남은 모든 삶은 기도에 올인하겠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서 유공사님도 말씀하셨죠 처음 동삼제일교회 시작할 때 사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회 잠깐 들렀더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교회와 본인과 전도와 성교 놓고 기도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이분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기도 이 기도가 나 스스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뭐 성교 나가실 때 한 백만원 지어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목사님 성교 나가셨을 때 내가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거 이 두 개를 놓고 저울질을 했다 했을 때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스스로 별 가치 있게 안 느낀다니까요 단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기도가 백만 배 천만 배도 귀한데 기도하는 나 자신이 이런 역사들을 믿지 않으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기도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온 그 패턴대로 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질화 돼야 돼요 억지로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제가 그런 분들 한 분도 못 보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운전대에 앉자마자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많았거든요 이 운전대를 붙잡아 달라고 그게 물론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을 내 시간의 주인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의 주인을 고백하는 게 11조처럼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근데 또 우리 랩노드들 옆에 친구도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밥 먹으면 체하게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우리가 결국은 24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인공을 기도를 기도를 기도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 진검다리를 만드는 거죠 내가 기도를 도통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도통 안 하기 때문에 운전대 잡을 때 밥 드실 때 궁극적인 것은 24시입니다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그 포인트들을 그 포인트들을 두는 거지 밥 먹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고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셨고 내게 문제와 사건이 터져서 기도했고 어떤 장소를 놓고 기도했고 특별한 응답 앞에서 결단함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밤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되냐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기 힘드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하는 거예요 내 몸 자체를 기도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기 위해서 주와 부를 바꾸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물론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하고 기도하려고 결혼하고 기도하려고 아이를 놓는 기도하려고 양육을 하고 기도하려고 살아가는 기도를 다 했을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하자는 거죠 저는 기억합니다 항상 우리 여기 유모사님 오셨을 때 울루모사님 앉아계시면 우리 목사님이 아직 전도할 일이 남아있어서 목숨을 하나님께서 아직 붙들게 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실 때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걸 보시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아는데 나는 사실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기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다락방의 마지막 훈련은 전도훈련이 아니라 기도훈련이다 이게 지금 코로나라 더블러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은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또 많은 조직을 이렇게 세우고 왔는데 기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두 개 다 해야 돼요 87년대부터 시작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현장에서 막 벌릴 듯이 일어난 거를 우리 어르신들은 보셨는데 체험하셨는데 못 봤어요 광야세대죠 우리 어르신들은 출애급도 하시고 홍해도 갈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태어난 그 뒤에 하나의 교회로 인도받은 많은 성도님과 후대들은 빨리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에 증인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 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의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가장 기도하는 사람 되어주세요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제가 중학교 때 그 기도를 했던 게 지금 기억나네요 하나님 제가 우리 소용인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이리 1월 1일에 쓴 기억이 나요 그걸 보고 제 동기들이 뭐야? 이렇게 놀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랩노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 전 세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과 생각과 영혼 몸이 있죠 이 영혼이 누구와 소통되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기도응답을 향해 가는가 악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느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몸, 마음, 생각, 영혼은 불신자나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그걸 개발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악령께 맡겨서 나의 정신, 나의 몸, 치유하고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죠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 거기에다가 또 그 다음 지식을 계속 축적할 수 있도록 후대에게 교육을 하는 거죠 내가 겪었던 기도의 틀린 부분들을 시행차고 겪지 않도록 그런데 주인이 악령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역사예요 먼저 성사미 하나님이죠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고 2장에서 5장까지 나왔던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들 성사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두 번째, 보호자의 능력이죠 서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스테반이 숨겨하는 그 순간 보호자의 주님께서 일어서서 일어서 있다 항상 앉아계신 주님이 스테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보호자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역사하세요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다 준비하셨어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학생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빌리버스 3장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다메세에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하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미래죠 바울은 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과거와 미래를 다 책임지시고 오늘 부르신 거죠 다메세에서 이 3시대의 역사입니다 공중건세의 자본 그 흑암세력을 결박한 힘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마귀 16장 18절의 귀신 19장 11절에서 12절의 악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자의 능력으로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예정하시고 오늘 부르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세력들을 완전히 결박할 힘을 주십니다 다섯 가지 힘이죠 먼저 영역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서 선포합니다 지력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테반이 설교할 때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말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는 그 지혜입니다 체력 빌립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사로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한 56키로 거기서 가사까지 한 80키로가 돼요 그 길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뭐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체력 우리 랩너트들 3일 밤낮 잠을 자지 않아도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도전할 수 있는 그 체력 빌립이 가지고 있던 그 체력 체력 많죠 삼손도 있고 말 앞에 40주 40년 뛰었던 엘리아도 있고 오늘 사도행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이 변하고 내 육이 변합니다 경제력 경제력 16장 14절에 루디아죠 자주장사 17장 7절에 야손 18장 3절에 천막치는 일을 했던 브리스 가보부 그리고 인력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바울이 만났던 9장 17절에 아나니아 바울이 만났던 16장 1절에 디모데 특별히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졌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죠 목숨을 건 그 결과로 든 제자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와의 만남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미리 역사하세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신 미리 그리고 지금 호대지우 237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죠 세 가지 뜰 사도행정 28장 8절에서 9절 28절 30절에서 31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 세 가지 뜰을 편지로 준비하는 이런 사회를 감당합니다 기도의 배경 속에서 기도의 흐름을 따라 전도와 성교와 세계보험을 이루시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망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정 전체를 오늘 기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의 행정 사도가 단인 그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도의 교과서로 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전도 교과서 세계보험하에 지침서 된 이 사도행정에 흐르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우리 금요전도학교가 금요기도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기도에 지금 많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생 때 권사님들이 저 이렇게 내과에 가서 제 등 많이 때렸거든요 그리고 김경호 콘서트처럼 내일 네 목 안 쉬면 미워할 거야 이런 것처럼 네 기도 안 한 거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 방언도 받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동기들이랑 안 되니까 밤새 울고 싶고 해도 안 되니까 저희끼리 그냥 빼빼로 간춤 이렇게 하면서 방언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성인교회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에 완전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가는 그 전도의 흐름을 맛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제2의 시간표 같아요 모세가 여수아에게 일을 넘겨주었듯이 이 언약이 정말 성공적으로 계승된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붙잡고 있는 이 기도에 뜨거운 마음과 열정 에너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기도가 기도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생하는 랩런트와 랩런트 운동 말씀과 말씀운동 다르듯이 이 기도가 운동이 되어야 해요 여기 대구 우리 하나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다락방 교단은 아니지만 월성동에 있는 큰 교회 대안학교 엄청 잘하는 교회 있거든요 하나서미스쿨보다 한 11년 먼저 2009년부터 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수가 많겠죠 고등학교까지 쫙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 기도운동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랑 8시에서 10시까지 매일 기도회를 한 거예요 여기 단위 목사님이 나는 신비중인 거 아니다 이 영권을 회복하자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한 3년 넘게 벌써 10년 전에 일입니다 이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일 기도운동 3일 영성운동인가 해서 목회자 하루에 3시간 일반 병신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해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여리고작전 기도회도 하시고 하여튼 새벽기도 1천번 재단 쌓자 이런 여러가지 운동들을 하셨더라고요 따라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씨앗이 신겨지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결단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는 묵상으로 내가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하지 않아도 내 삶속에서 늘 말씀이 되뇌어지고 전도대상자가 떠오르고 이것도 운동으로 바뀌어야 되죠 전세계가 지금 명상이 명상운동이 되어서 정치경제사회문을 다 입수는데 우리는 뭐하냐 이겁니다 올해부터 나왔죠 올해 현직교사 수련회 때도 세계청소년 수련회 때도 대학 수련회 때도 이제 묵상운동을 넘어서 영성운동으로 한다 운동입니다 운동으로 가야 돼요 나 하나 잘하는 게 아니라 전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심으로 전여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 운동으로 가시는 거죠 영권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나갈 수 없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도 약한 사탄은 와가지고 세 가지로 시험하고 예수님도 그냥 죄송합니다 거절하면 되는데 성경의 일러스트 가라사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죠 영적인 활동들입니다 나의 지식 배경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서 결박하고 기도로서 기다리고 기도로서 누리고 기도로서 도전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없습니다 제살로인과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쁨과 감사 사이에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사무엘상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랩런트 사약자분들 또 우리 교사분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내가 후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단위 목사님을 위해 우리 랩런트 후대를 위해 내 산업현장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 거죠 왜 역대 대통령이 감옥에 갔냐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집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사실을 못 누리고 영적으로 행하지 못하니 영적인 감옥에 가는 겁니다 세상에 전혀 빚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4, 25 영원을 두고 기도 전쟁을 오늘부터 오늘 3일절이잖아요 나를 억압하고 함정 올무 틀에 그러면 이 악한 흑암 세력에 대해서 오늘 나 영적으로 독립하겠다 목숨 걸고 결단의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찬양 우리 참된 기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된 기도 찬양 하겠습니다 찬양 하겠습니다